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던 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럼 양승태 대법원에 협력한 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판사 자리에서 끌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쇼티에서는 판사 탄핵에 대해 알아봅니다. 판사들이 탄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탄핵안건을 올려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 끝!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발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볼까요? 탄핵소추안 발의는 129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결 요건입니다.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내부 의견이 엇갈린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57석이 나오지만 이 157석이 실제 찬성표 그대로 나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두 번 법관 탄핵소추안이 올라왔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거론되는 법관 탄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법관의 판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안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법관들도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판사에 대한 탄핵검토 촉구를 의결했습니다. 이제 사법농단 연루법관들의 탄핵은 국회에 달려있습니다. 국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쇼트에서는 어떤 판사들이 탄핵 대상인지 알아볼게요. 오늘 쇼트는 여기까지